Because, 어원적으로 by cause, 원인에 의해, by reason of, 뭐뭇의 이유에 의해 그녀는 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파티에 참석할 수 없었다. 기상 예비가 좋지 않아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크를 먹지 않았다. 그들은 새벽 비행위가 있어서 일찍 떠났다. 대표님이 병에 걸려 회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화가 났다. 앞에 주어 그녀는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과했다. 그 프로젝트는 계획이 부실해서 실패했다. 그들은 교통체증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 그들은 교통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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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 그는 농담이 재미있어서 웃었다. 그녀는 교통체중 때문에 교통체중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 그녀는 교통체중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 그녀는 역으로 가는 길에 교통체중이 심해서 기차를 놓쳤다. 그녀는 교통체중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 그녀는 교통체중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 그녀는 교통체중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 일정 충돌로 회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은 팀워크 부족으로 경기에서 졌다. 그는 사무실 소음 때문에 집중을 못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 때문에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일찍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발음은 그녀는 뛰어난 학업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받았다. 화재경부 때문에 그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 창가자들이 별로 없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타이어펑크 때문에 인터뷰에 늦었다. 화재의 원인은 배선 결함으로 파악됐다. 환기가 잘 안되는 것이 방안의 답답한 분위기의 원인이었다. 자금 부족이 프로젝트 지원의 원인으로 꼽혔다. 도시교통 차증의 주요 원인은 차량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자금 부족이 공격을 받았다. 자금 부족이 공격을 받았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그녀의 잦은 두통 원인으로 지목했다. 회사의 이익 감소 원인은 경영 결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자금 부족이 공격을 받았다. 기후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환경 문제의 원인이다. 동네 소음 공격을 받았다. 동네 소음공의 원인은 공사 때문이었다. 사과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과잉이 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overpopulation is often cited as the cause of resource depletion in some regions. overpopulation is often cited as the cause of resource depletion in some regions. 동서 cause 10개의 패턴 영어 문장. 그의 난폭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수면보적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동네에 소란을 일으켰다. 장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못하여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면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선생님의 격려로 학생은 학업에 뛰어났다. 농약을 남용하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경고신호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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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예비가 좋지 않아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크를 먹지 않았다. 그들은 새벽 비행위가 있어서 일찍 떠났다. 대표님이 병에 걸려 회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화가 났다. 앞에 주어 그녀는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과했다. 그 프로젝트는 계획이 부실해서 실패했다. 그들은 교통 체중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 그는 농담이 재미있어서 웃었다. 악천우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었다. 그녀는 역으로 가는 길에 교통 체중이 심해서 기차를 놓쳤다. 그녀는 역으로 가는 길에 교통 체중이 심해서 기차를 놓쳤다. 그녀는 일정 충돌로 회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정 충돌로 회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은 팀워크 부족으로 경기에서 졌다. 그는 사무실 소음 때문에 집중을 못했다. 그는 회의 일응을 못했다.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일찍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발음 그녀는 뛰어난 학업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받았다. 화재 경고 때문에 그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 They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because of a fire alarm. They had to evacuate the building because of a fire alarm. 참가자들이 별로 없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타이어 펑크 때문에 인터뷰에 늦었다. He was late for the interview because of a flat tire. He was late for the interview because of a flat tire. Cause of 10개 패턴 영어 문장 화재의 원인은 배선 결함으로 파악됐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것이 방안의 답답한 분위기의 원인이었다. 자금 부족이 프로젝트 지원의 원인으로 꼽혔다. 도시교통 차증의 주요 원인은 차량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우산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녀의 잦은 두통 원인으로 지목했다. 회사의 이익 감소 원인은 경영 결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The cause of the company's decline in profits was attributed to poor management decisions. 기후 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환경 문제의 원인이다. 동네 소음공의 원인은 공사 때문이었다. 사과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과잉이 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overpopulation is often cited as the cause of resource depletion in some regions. overpopulation is often cited as the cause of resource depletion in some regions. overpopulation is often cited as the cause of resource depletion in some regions. 동사 cause 10개의 패턴 영어 문장 그의 난폭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수면보적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동네에 소란을 일으켰다. 장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못하여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면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선생님의 격려로 학생은 학업에 뛰어났다. 농약을 남용하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경고신호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운동 부족은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소음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건강검수할 수 있습니다.